개인용 인공호흡기 설치방법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시기 전에는 설치면 바닥이 평평하고 청결한지 확인하고 뒷면에 공기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개방된 공간에 놓아주세요. 공기흡입구 필터는 개인용 인공호흡기로 들어오는 공기중 먼지를 걸러주는 중요한 구성품으로 기기에 반드시 먼저 장착한 후 사용해주세요. 개인용 인공호흡기 튜브는 다음과 같이 연결해주세요. 먼저 박테리아 필터를 기기에 설치하고 개인용 인공호흡기 튜브를 연결한 후 튜브 사이에는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와 물바지 물통을 설치해주세요. 보호자가 튜브를 교체할 때는 튜브 종류에 따라 연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장비 대여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교체 방법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교체해주세요.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를 튜브에 연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의해주세요. 튜브 안쪽에 고인 물이 환자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를 환자의 머리보다 낮게 설치해주세요. 가슴용액은 멸균수를 사용하고 물은 최대 수위성까지 채워주세요.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다시 채워주시고 튜브 안쪽에 물기가 고이면 물기를 빼내고 물기가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동 시에는 꼭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동 시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를 부착할 경우 가슴용액이 기기 내부 또는 환자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 산소 발생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의료용 산소 발생기의 튜브를 개인용 인공호흡기 뒷면에 연결해주세요. 그런 다음 처방된 산소 용량이 맞게 설정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정확한 설치 방법과 다양한 주의사항을 알면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